싸이의 젠틀맨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전주보다 7계단 뛴 5위에 올랐습니다. 젠틀맨은 공개된 이후 처음 발표된 후 지난주 12위로 빌보드에 처음 진입했습니다. 싸이는 조만간 본격적인 미국 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다 유튜브 조회 건수가 최근 2억 건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순위 상승이 기대됩니다. 이번 주 빌보드 1위는 지난주에 이어 미국 여가수 핑크의 저스트키미얼리즌이 차지했습니다. 싸이의 이전 히트곡 강남스타일은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했지만 아쉽게도 정상 등극에는 오르지 못했었습니다.